아, 국개설이, 이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국개설이, 국개설이, 그 말씀 위에 국개설이라.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후에 항상 안씩 얻으며 약속받고 국개설이라. 국개설이, 이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국개설이, 국개설이, 그 말씀 위에 국개설이. 국개설이, 국개설이,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국개설이, 국개설이, 그 말씀 위에 국개설이, 국개설이,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국개설이, 국개설이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